안녕하세요 다육카었습니다 아 요거 궁금 하시는 분이 많으셔 갖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드립니다 잎꽂이 영상을 저번에 잎꽂이 어 요고로 졸업하세요 하고 올려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이렇게 잎꽂이를 어 요고 요아이는 겨울 해내 요 자리에 있었어요 장소가 제가 그렇게 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요 아이들도 한 1월 2월달 정도 1월달 정도의 잎꽂이 한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이 요렇게 해서 잎고 요거는 작년 가을에 해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요거 잎꽂이 상태를 한번 잘 봐 보세요 요게 상토가 아니고 요렇게 돼 있죠 저는 상토에 하지 않고 그 재활용 하고 나온 거기 위에다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육이를 분갈이 하고 나오면은 그 흙 있죠 재활용 그거를 깔고 위에다가 약간 어 마사를 얹은 다음에 거기다 잎꽂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조금 이따 아마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아이들은 여기에 있었고요 밖에 있는 아이를 지금 보러 나가실 건데요 그 아이는 쭉 겨울 내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요렇게 한번 밖으로 보러 나가 볼게요 영상에도 올려드린 그 아인데요 밖에 있다가 그 자리에 그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자리에 겨울에 내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요렇게 햇볕을 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짱짱 하죠 요렇게요 요렇게 그 잎꽂이도 있죠 햇볕을 보고 자라는 게 좋아요 짱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중간중간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 3도 이상이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요런 식으로 밖으로 나와 있구요 요런 아이들도 지금 요렇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주로 여기서 날씨가 요즘은 뭐 5도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날 기온도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영상 한 3도면은 밖에다 이렇게 노숙을 시킵니다 저는 요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그늘에서 키우는 것보다도 요런 잎꽂이 아이들은 요렇게 햇볕에서 키우는 게 짱짱하게 잘 자랍니다 요렇게 해를 보는 게요 요렇게 저는 요런 아이들도 아주 햇볕에 요렇게 내놓습니다 요렇게 요것만 되면은 요렇게 내놓고 있구요 다른 한번 다른 아이들 한번 또 보러 가보실게요 여기에서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요기 있었어요 요기 요 자리에 요렇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진짜 빛도 햇볕도 안 들어오고 겨울 내내 요 자리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렇게 있었는데 햇볕도 많이 안 들어오는 그냥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예요 그런데 요것도 한번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라는 거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요렇게 짱짱하게 자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작년 가을에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드딥니다 햇볕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늦어요 늦어요 늦어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도 이렇게 좀 보세요 굉장히 늦죠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말려있는 아이들 있죠 요런 거 아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걸 못해주고 있네요 요렇게 흙에 데이게 해주셔야 돼요 흙에 요렇게 데이게 위로 막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려 있죠 요거를 요렇게 흙에 데이게 해주셔야 돼요 아휴 죄송합니다 위로 올라가 있죠 흙에 닿게끔 해주셔야 돼요 핀셋으로 요렇게 하셔갖고 요렇게 위로 말려 있죠 요렇게 해서 밑으로 요렇게 전부 다 흙에 요렇게 데이게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요런 아이들도 물을 주셔야 되거든요 물을 주실 때는 스프레이로 하시게 되면 이게 다 날려가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하시면 다 날려가니까 스프레이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하시면 이 아이들이 다 날려가고 뿌리 내린 아이들도 그 스프레이 앞 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져요 날라가고 그렇게 휘어지고 막 이릅니다 스프레이로 하시지 말고 요렇게 물을 주셔야 돼요 요렇게요 이것도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입장이 나온 상태 요런 아이들은 물을 안 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이미 분리된 아이 있죠 요렇게 분리된 아이들 때문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다른 아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요 아이가요 하우스로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요 자리에 놔뒀었는데요 제가 요거 가을에 다 입장만 얹어 놨었는데 세상에 보세요 요기 입이 다 말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런데도 다 입이 말라 있죠 이렇게 또 이런데도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다 말라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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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랐습니다 가을에 한 11월달 쯤 분갈이 하고서 10월달 말경부터 11월달에 분갈이 하고 나온 아이들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요런데 보면 다 말라 있어요 엄마 엄마 여기 다 말라 있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다 요렇게 말라 있거든요 말라 있으면서 요렇게 다 파고 들어갔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렇게 되시면 요거를 잡고 요 아이를 잡고 요거를 떼내 주시면 돼요 요 아이를 요렇게 분명히 잡고 떼셔야 됩니다 제가 한 손이라서 못하는데요 요렇게 잡고 요거를 떼주시면 똑 떨어지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엄마들이 여기 다 말라 있어요 이렇게 저도 어저께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제일 끝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똑같이 그 분갈이를 11월달 쯤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많이 자라고 벌써 하면 이렇게 많이 컸어요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 아까 보신 거랑 입장이 그 아까 보신 거는 그 그늘에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쬐끄만 해가지고 입에서 막 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게 있는 아이는 요렇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분을 요걸 잘 보시라고 상토에 하지 않고 왜 여기 다육이 그 분갈이 하고 나온 재활용에다가 하는가 하면은요 상토에 다식이면 3개월이 되갖고 여기 뿌리가 나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이게 5, 6개월 되다 보면 이 아이가 점점 피마리가 없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실 거예요 왜 죽는지도 아마 모르실죠 그 상토가 부패하면서 이 아이가 같이 녹아서 그래요 어 여기에다가 다육이 그 한 있죠 그 재활용 한 흙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섞여 있죠 막 다른게 여기에다가 마사만 쬐끔 얹어가지고 저는 요렇게 분갈이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1년 놔둬도 괜찮아요 여기서 뿌리가 요렇게 파고 들어가갖고 다시 분갈이를 안 해줘도 돼요 요렇게 돼가지고 크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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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크잖아요 큰 아이만 쏙쏙 뽑아서 저는 이제 다시 정식을 해주는 편이에요 요렇게 하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상토에다 하지 않고 그 재활용 한 다육이 그 재활용 흙에서 나온 거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줍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 쪽 요것도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더 많이 자랐고요 요쪽에는 조금 덜 자랐죠 이 아이도 한번 보세요 이제 요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도 이제 요렇게 자라고 있죠 햇볕이 많이 쬐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것도 다 작년 가을에 놔둔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늦어요 이렇게 늦죠 늦고 있죠 그늘이 햇볕이 덜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늦고 늦어요 이렇게 늦고 요런 아이들은 제가 그냥 입장을 꽂아 놓은 아이예요 요렇게 늦죠 이렇게 보시면 햇볕을 쐬고 자란 아이는 요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햇볕을 쐬주면 더 잘 자란다 요걸 아마 요 영상을 보시고도 아마 느끼시겠죠 그리고 상터에다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요거에 분갈이 재활용 하고 난 거기에서 거기를 거기에다가 요거 합니다 여기 전부 다 보시게 되면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상터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2월달에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쪽에 놔뒀다가 요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어저께 제가 거기 그 재활용한 흙에다가 여기 모래 있죠 산모래 약간 얹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산모래 약간 얹었죠 요렇게 이런 아이들은 볼사람 이렇게 막 뿌리가 나왔어요 근데 뿌리를 밑으로 넣지 않아도 요렇게 얹어 놓으면은요 스스로 밑으로 파고 듭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요런 식으로 입꽂이를 요렇게 하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요 시청자님이 요거 호야에 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호야가 힘이 없고 입사리가 쭈글거리면서 축 처진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요렇게 쭈글거리고 요 호야가 꽃이 피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또 물을 좀 아껴야지 이게 가재발선인장처럼 물을 아껴야지 꽃이 피는데요 이게 제가 어 제 생각 저의 거 저의 호야는 이게 따뜻한 데 있어야 돼요 호야가요 이게 보기에는 줄기가 이렇게 강해 보여가지고 이 아이가 그 추위에 강해 보이는데요 이 아이가 아마 최저 온도가요 한 1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겨울에 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안에 거실이나 베란다로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여기다 뒀는데 제가 5도에 맞춰 줬잖아요 그 추위 때문에 이런 거 같아요 추위가 이 아이가 최저 온도가 높은데 그 최저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냉해를 입어서 이런 거 같아요 제 거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제 호야는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데 물을 자주 줍니다 이제 물을 자주 주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유박을 얹어놨어요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도 이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유박을 이렇게 제가 얹어놓고서 물을 이제 저는 자주 줍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이제 회복을 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주는데 아마 저랑 환경이 비슷하지 않았는지 여쭙는지 질문하신 분이 그게 궁금합니다 제 호야는 그렇습니다 제 호야는 제가 너무 춥게 키워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요 자 그리고 유박을 그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호야도 이제 회복을 하려고 유박을 제가 줬다구요 그런데 걸음은 새로 분갈이 한 한테 안 하면 안되구요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요렇게 날이 따뜻하니까 시계초잖아요 이렇게 꽃망울이가 오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 속에서 줄기 줄기를 다 이제 요렇게 해서 줄기가 마른 줄기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마른 줄기를 이렇게 다 끊어내구요 이렇게 다 끊어냈습니다 지금 끊어내고 이게 여기서 지금 5년째인데요 분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원래 여기 할 때 제가 란석을 이만큼을 깔았어요 란석을 반포를 넣었어요 반포를 넣고 상토를 전혀 안 쓰고 펄라이트 마사 바특만 혼합을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분갈이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하고 키우는 대신에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그러면 유박을 이렇게 많이 얹어 놓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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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요 이거 이제 종이컵으로 말하자면 한 컵 잔뜩을 지금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이게 몇 개월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름 장마 질퇴되면 이게 다 녹고 없잖아요 그러면 또 부어둡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도 꽃이 엄청 잘 됐잖아요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레몬도요 이제 딸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직도 예뻐서 이러고 있는데 다음 주에 1도 예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지나고 나면은 요 레몬도 이제 다 따주고 여기 레몬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제가 이렇게 유박을 위에다 많이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새카맣게 다 유박인데요 어 분갈이를 여기에 그 레몬은 분갈이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이거 흙을 요만큼 덜어냅니다 요만큼 요만큼 파내고 위에 흙만 약간 바꿔주면서 이 유박만 얹어줍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꽃이 잘 피고 요렇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처음에 분갈이 할 때 이 아이도 상토는 전혀 안 쓰고요 바뜩하고 마사하고 펄라이트만 혼합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레몬이요 그리고 저도 겨울에 추위가 너무 추워갖고 많이 죽었어요 지금 요렇게 요것도 죽었고요 요거 이거 이거 대만 고무나무도 죽고 이 오렌지 자스민 제가 한 10년 넘게 키웠는데요 이 아이도 죽었어요 아 이 아이를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제일 밖에다 뒀어요 여기 하우스 너무 추운 날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해갖고 냉해를 입었나봐요 이 아이가 아유 그래서 살아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놔둬봅니다 하하 올해 워낙 추워가지고 간 아이가 몇 아이 돼요 이 아이도 간 거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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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샀잖아요 이거 나비수구 이 아이도 여기 뒀었거든요 여기 뒀는데 아마 간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이거 드나 세나 이것도 갔어요 지금 간 아이가 굉장히 많으네요 보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입꽂이 영상 두는 나중에 입꽂이 물관리 그 다음에 또 두는 장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예쁘게 잘 키우세요